distribution 쏘니셔님 마무리 마무리 연도님 중성중성 중성중성 쏘니셔님 막탄갑시다 오디 우리 돈을 말이야 뭘 어서요 걸 에이!! 가ㅏ 나올 уш 뇌에이!!! 으이!!! 와아 와 나이스 편안 편안 와 나이스 나이스 아수스 와asi 이거GM 뭐 아이 convey 와아 이거 이렇게 자 아 근데 연두님 어떡해? 연두님은 어떡해? 연두님은 어떡해요 회총이 맞아야지 다행이다 저희 한번 뒤집어질 뻔했는데 그때 정말 그거를 와 바로 이것이다 이거 연두 난이도가 또 이걸 해냅니다 역시 이걸 또 그때 진짜 우리 아까 한번 잡혔을 때 솔직히 멘붕 멘붕 2,3번 잡혔을 때 근데 이걸 와 근데 우리보다 시청자분들이 더 감정이 파셔가지고 가물임디은 자기들들이 와 아까 일단 꽃빛님 윤룩게 맞나 윤룩게? 전설 두번 와 나이스 와 40만원 와 후후 나이스 와 나이스 와 역시 실력게임이다 잠깐 추춤거렸지만 좋았다 와 머독님이랑 소니쇼님 엄청많이 제일 17만원 15만원 와 야 좋았어 여기 여기 과체중이래 저희가 두명있네 와 나이스 역시 아 랜디나님이 0원이네 아 내가 0원일 줄 알았는데 와 팀 좋았어요 아 좋은 팀이었어요 잘 뽑혔다 진짜 와 그럼 이제 이동할까요 개인전으로 이동하러요 가자 가자 갑쇼 개인전 안녕하세요 개인전으로 개인전으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먹고 갑니다 꼭 아 맛있으시겠어요 오이시입니다 오이시 오마이 오마이 개인 아니야 개인전으로 채널 개인전으로 들어오세요 네 개인전 네 불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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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내가 와버렸는데 아 너무 재밌다 꺽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메인컨텐츠 인정 메인컨텐츠 재미있었다 와 재미있었다 와 정말 치열했다 2호 치열 끝판왕 끝판왕 재미있었어요 와 마지막에 진짜 그 엎치락뒤치락 한칸씩 앞으로 가시다가 와 진짜 아 그러니까 연두님 어떡해 하필 연두님 하치파 하필 막판이어서 아 아 하하하하 꽃빈자라 졌는데 저한테 아 아 저희 램디라님 어떡해 저희 방에 지금 영램디라 나오고 영램디라 저희 방에 저희 방에 나와요 영램디라 아 정말 영이 저기 두개 있었다 엘램디라님이 피옹히지는 다 따가는데 그니까요 영원 하필 하필 그럼 경기결과 배원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이벤트 어버워치 윤롸이 빌팀의 승리로 40만원의 상금 확보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박수 하.... 유zig한uiten 끝차디 상금 획득 현황 한 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1등 3등 마동님 7만원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소니쇼님 15만원 나이스 그리고 현자 3등 우아쿤님 13만원 아 나이스 지금 쫄킹님께서 채팅창으로 저희 채팅창에도 지금 네 저게 뭐예요 어제는 3라운드 끝날 때까지 그래도 영원이신 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저런 저런 아 세상에 우리가 우리가 이겼어도 영원인 분 나왔어요 우리가 이겼으면은 그러네요 재원님 꼬삐님 근데 두명이 상상하는 것보단 한명이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근데 그 본인이 의도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본인이 의도한거 마냥 이미지를 그렇게 와 걱정마세요 에렌지나님 속보 속보 1일차에도 3번째라 상금이 영원인 분이 계셨다 아 계셨다 아 저런 덕분에 배부릅니다 저희가 아 4라운드 저희 4라운드도 남아있죠 네 그러면 바로 4라운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버우치 설날 맞이 이벤트 대망의 4라운드 전리품 맞추기 이벤트입니다 오오오오 오오오오.. 아 그래 안전 놀이터 안전 가입돌 희어노즈 오브스탈 자 요런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거구요 저기 이제 잠시만요 요거 제가 주소를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찍어드리는게 편하시겠죠 네 여기 주소에서 이제 배팅을 입력하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도 지금 바로 드릴게요 총 화면에 보이시는대로 1000포인트씩 주어져있구요 100포인트 단위로 배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김나성이라는 사람이 1000포인트 중에서 1라운드에 100포인트를 배팅했어 흰흰파파에 배팅을 했습니다 맞추면은 두배로 돌려받아요 200포인트를 다시 받겠죠 총 100포인트가 되구요 그리고 틀린 사람들의 포인트는 저희 밑에 누적포인트 누적포인트로 들어가야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1번 배팅 2번 그 포인트들이 누적포인트로 들어감 3번 결과 발표 4번 맞추신 분들은 어 배팅한 금액에 두배 돌려드리고 5번 맞추신 분들끼리 누적포인트를 나눠갔습니다 네 아 아 포인트 공유구나 네 누적포인트 저거 묶고 이제 퍼지는 공유하는 자 그리고 어 어렵지 않습니다 걱정마세요 하다보면 알겠죠 네 기본적으로 휜휜파휜은 너무 잘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외합니다 제외 제외 이거 무료 도내는 뭐에요? 맞아요 여기 이제 화면에 노출되는데 쓰고싶으신 말 쓰시면 됩니다 아 아 아 아 심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음 이렇게 아 뭐야 저거 어 내가 왜 연바 누구야 아 누구야 나 아니야 난이도 이런거 혹시 어떻게 써요? 아 이런식으로 어 모독님 이번엔 못하시겠다 아 왜 아 이런식으로 이거 어떻게 써요? 그냥 그 아 아 링크 주셨구나 아 아 디스코드에 링크가 있으니 이쪽으로 와주시면 되구요 잠시만 이런식으로 네 아 있구나 여기 에 뭐 하고싶으신 말 그쪽에 쓰셔도 되고 제가 그러면은 예 어떻게 이제 참여를 하냐 제가 시간을 한 1,2분 정도 드리면은 배팅 포인트 예를 들어서 100 예측은 낮은 등급부터 높은 등급까지 예를 들어서 휜휜파파 이런식으로 휜휜파 보 휜휜 뭐 전설이나 전설 대신 노란색으로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구요 아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제가 직계를 해가지고 포인트 반영하고 음 제가 그때 상자를 깔거에요 모두 끝나면 네네 그리고 조금 이제 특별한 룰이 두가지가 있는데 어제와는 다른게 하나 있고 어제와 같은게 또 하나 있습니다 파산을 했을 시에 포인트를 이제 올인을 해서 다 파산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한턴 쉬고 다음턴에 백포인트를 다시 지급받습니다 개인 개인 파산 회생제도가 있구요 네 그리고 두번째로 제가 이제 어 주최자 권한으로 특별한 라운드를 지정해서 돌려받는 금액 배팅해서 승리해서 돌려받는 금액을 한 어 두배가 아닌 네배 네 그땐 뭐야 와 음 오케이 잠깐 화장실 갔다고 해서 네 다녀오세요 자 그러면은 우아꽃님 잠시 자리 비우신 사이에 어 한번 연습 한번 해보죠 저희끼리 네네 아 네 저도 화장실 좀 아 네 네 그럼 저도 쉬만 가볼게요 네 다들 가는거야? 으 으 으 으 으 아 여기 무료 돈에 칸에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거구나 네 막 쓰시면 됩니다 딱 여기 무료 돈에 큰 사람들이 뜨기네 보이니까 음 나도 해볼까 남의 배팅포인트나 예측을 마음대로 수정하시면 안 돼요 여기 건드리시면 안 돼요 좀 으 으 으 으 으 자 유튜브 김재현 님 임 으 으 으 와... 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저거 하겠다. 연주 분... 녹. 구독해. 녹. 바보. 추정해야지. 치킨 부려줘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재호님 혼자만 참여한다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제 이름도 바꿔버릴게요. 우선 존나성이라고 하고. 나 어디갔어? 파포. 요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점수가 까일 거예요. 까이고 누적 포인트가 올라가겠죠. 그렇게 된 다음에 그러면은 까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까버릴 겁니다. 까서 나와. 흰흰흰파가 나왔어. 기본 이건 제외됐기 때문에 한번 더 깝니다. 음... 제외도 한번 더 깐다? 흰흰흰파파. 흰흰흰파파. 저는 잃었습니다. 아... 진짜 도박이네. 그냥 사라졌네? 뭐요? 굉장히 건전한 오버워치의 하나의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맞아요. 아니었어. 어제는 막 약간 그런 말도 있었는데 뭐지? 뭐... 나성... 나성 뭐라고 했죠? 나성랜드. 나성랜드. 흐흰... 저희 근데 순서는 어떻게... 뭔 순서예요? 순서요? 순서요? 순서가 아니라 순서가 없죠. 아... 죄송합니다. 이제 입책을 다 적은 다음에 다 확인된 상태에서 상자를 깐... 걸 보고 그걸로 이제 포인트를 입고 얻는 거죠. 이야, 대박! 한눈에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아 모르는거지? 아아아아... 저 뭐지 쫓 누굴 닦았는데 누가 제거 만졌지 뭐지 아 지금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서 익명으로 돼 있어 익명 그니까 누가 맹검 맞추지 예 그렇죠 이제 아이디도 있다 익명이다 보니까 다 이거야 아 것 같으나에는 감독 그 신의 처음에 왜 아닌데 또다니가 되자 한번 쳐 놓은 것이 4 으 으 마콘이 마콘이 마시고 예 이거는 소만은 사람이 인가 으 지금 학교에 계신 분 계십니까 저 왓군이 와 아주 에 오셨나요 아 저 같습니다 오셨네요 오셨네요 다 다 왔나봐요 네 네 네 네번째 이벤트인 전립품 맞추기 이벤트 슬슬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룰 혹시 이해 안되시는 분 계시면 지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흠 저희가 할거는 그냥 그냥 배팅만 하면 되잖아요 예측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네 네 첫 라운드니까 간단하게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동안 배팅하시고 1분 뒤에 제가 직접 마무리하고 처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너무 일자고 아 이거 포인트 단위 상관없죠 100, 100 단위 최소 100을 거셔야 되고 단위도 100 단위로 거셔야 됩니다 제한은 없죠 높이 제한은 없죠 네 그죠 오케이 음 이런거 처음에 잘 먹어야 돼 약간 같은 경우에는 흰색 흰색의 흰 파란색의 파 보라색의 보 노란색의 노로 해주세요 그리고 낮은 등급을 가장 앞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음악 이게 남의 것 조작 넣어놓 college 남의 거 조작 넣어놔 요거는 진짜 터치하면 안되bayח 노터치 노터치 이거... 동... 동걸리 문제요 아 으 아 으 자 과연 4 제원 2 500 포인트 쓴다고요 알 이런거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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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 3 젊음이... 인생 한방입니다 우선 하시고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아 이거 자존심 괜히 똘큐님도 봐 바로 파산입니다 바로 파산 상...상특 인생 한방 자 그러면은 예 카운트 세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강남도 특입니다 네 무조건 흰힘파파에요 1 마무리 자 그러면은 포인트 이거 잠깐 제가 화면에 띄울 동안 잠시 시간이 걸린 점 양해 네 많은 사람이 많을 때에는 누적 포인트를 나눠 가져가기 때문에 혼자 다른 노선 타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바로 파산 갈 수도 있다는 거 와 이거 바로 일단은 똘큐님도 파산 아 불을 축적할 생각입니다 불을 축적하고 천천히 불을 보기 전에 전에 바로 파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려다가 아까 못 말씀드린 게 제가 좀 사기를 많이 쳤어요 네? 사기요? 사기요? 어제 열두 갱가 가셨는데 전설을 한 세네 갱가 드셨었죠? 어... 근데 어제 썼기 때문에 오늘은 다르다 그건 어제고 오늘은 다르다 오늘은 다르죠 오늘은 다르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부추 한 번도 돈 잃게 하려고 또 iency 아 무조건 히니파파야 와 근데 그치 여러분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잘 보입니다 손이쇼님 포인트 바뀌신건가요? 네 아닙니다 아 손이쇼님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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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려 자 그러면 바로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자 가자 네 네 가자 히니파파 히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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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니파파 히니파파 하나 고우슛 자 히니파파 이야아아아아아아아 우와 와 좋아 좋아 와 또 히니뭐야 와 또 히니뭐야 아 또 히니뭐야 와아아 아 히니파파 아 히니파파 와우 하하하 와아아아아아아 와아 히니파파 와아 대박 아 여기서 이른사람 아 4분 이르셨네요 저렇게 한 번에 버신분들 한 번에 가실 수 있습니다 원래 쉽게 보면 쉽게 빠지죠 한 번에 버신분들 한 번에 빠져나갑니다 방금 이거 보고 부럽다시 해갖고 따라가다가 진짜 강으로 갑니다 아 기세를 타셔야죠 여러분 바로 강으로 가요 흐름입니다 흐름 흐름이 흐름 저녁을 4로 나누니까 625라는 값이 나왔고요 그러면은 김재현님이 이제 재원님이 800점에서 과부하 과부하 왔거든요 과부하 멘트 잠깐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코인이야 코인 그 코인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혹시 3등 했던 분들이 돈이 있는 사람만 1,3등 했었고 돈 없는 사람은 다 탈락했어요 아 그러면은 그냥 무난 무난하게 100,100,100 포인트만 걸어도 될 것 같은데 환부하자고 좀 뭐 여기서도 나와요 휩쓸리면 진다 휩쓸리면 자 집게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어 이상 있으시면 그거 말씀해주세요 네 나선님 믿으세요 와아 좋아 와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니야 겨우 한 번이야 겨우 한 번 이렇게 겸손해 겸손해 이거 L&D러니 반대로만 하면은 무조건 돈 벌거 같은데 절반 저럴anden 똘팬님 Circump poziom 인정 인정 2625포인트 인정 아HAA 3 мы 바꿔야겠다 . . . 아, 1분 동안 배팅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다 적어요? 배팅포인트 계속 여기다 적으면 네네네, 지워서 다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히닝 파파 너무 많아졌는데, 이거? 아하하하하하하하 와, 우리... 아, 단들이 현실에 눈을 떠버렸어. 아, 단딱 파파파. 아, 단딱 파파파파. 아, 이게 본인이 그... 아... 아, 나 안 걸어. 와, 쫄, 똘키님! 똘키님, 쫄? 아, 쫄? 쫄쫄쫄쫄. 바로 쫄? 쫄남자. 쫄남자 특. 그러면은... 아... 아, 네네네. 제발. 아무도 전설을 입력하지 않다, 제발. 전설 하나만 뽑자. 전설? 아, 이거 마감 카운트 좀 해주세요. 네, 마감 카운트 들어갑니다. 아, 나, 나 전설 건다. 나 주라! 나 주라! 1, 2, 끝, 끝. 호피님이 흰흐! 흰흐가 뭐죠? 내 hon? 흐흐흐흫흐흠ㅎㅎ 어이, 바보같은 Segaㅜㅜ 아... 파놓아 아... 제가 젤 고려라 Uma Lывает 형님 제발 아무도 못 먹게 제발 하하하하하 나쁜사람이 되겠습니다 제발 자 들어갑니다 여러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명은요 가라 가라 히히 봐봐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야 그래 그래 나성이 그겁니다 그거에요 당장 그거에요 나성이 그거에요 좋아 그거다 그거 낯수지 않아 무난수 무난수 비빔빔팥이 와 와 세명 떨킷니 재벌님 좋아요 아 아 근데 뭐야 아 뭐야 우리 500점 600점을 끌었는데 100점 뭐야 아 아하 100점쪼 나성님이 잘못하셨네 우와 3000포인트 와 대박 오오오오오오오 지금 하나 아오 어떻게 에 에 헐 아 share 아 와 좌자 개조차 저셔서 의자요 쳤니ła에 웃發 어 4에서sel 8 따 아 아구 아직은 새명 있죠 런돈imin 600점이 내 The earth to be titled I'll do it 은별 외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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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1인생 환불하네 아아아아아아아 자 집계 완료되었습니다 바로 나 한 번도 못 달거 같냐 근데 분위기가 좋아 너무 쎄안돼 이제 히린파파 본가 나왔으니까 스택을 잘 생각하셔야겠죠 다른거 나올 때 됐는데 이슬슬 딴거 나올 때 됐는데 자 그러면은 베팅 포인트와 이거 예측 다시 지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누구야 자 여러분 세번째 라운드 이번에 좀 반전의힘을 좀 실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맞추시게 되면은 베팅했을때 돌려받는 금액이 두배가 아니라 네배 오케이 3천점 3천? 3천 3천 똘키님 한번 부자 되죠? 똘키님 재원님 부자 되요? 한번 들어오세요 안되겠다 들어와 똘킹님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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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좋아 좋아 흰이팡팡 흰이팡팡 대세는 흰이팡팡 흰이팡팡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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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굳힌다 오케이 오케이 네에 굳힌다 100%야 100% 할 수 있다 100% 흰이팡팡 100점당 100점당 100점 남길래 좋아 연두님 600점 버동님의 공이 하나 빠졌는데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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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뺨 너 망해라 너네 자 이대로 잠시만 망해 터져 터져 좋아 제발 터져라 아예 다른거 나오면 그냥 묻고 갑니다 재원님 혹시 모르니깐 100점 만 혹시 모르니깐 아 안 빼 안 빼 안 빼 상남도 특이다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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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간다 전설 한번 뜨자 전설 나선님 전설 가자 전설 자 똘킹님 네네네 똘킹님 계속 진행? 네 저는 만점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점나 아아 공이 하나야 공이 하나야 이렇게 사람이 동지가 되는구나 공 하나야 공 하나 인생 안방이야 아이고 나 그지 된다 자 갑시다 나선님 가요 제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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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복역차 아 저 엔디러님이 희림파보네 네 그럼 희림파보네 희림파보네 아 이거 전설들이 전설 나오면 다 있는거네 이거 흐흐흐흫 제발 전설 한번만 뛰자 그럼 다 죽는다 직계 완료됐습니다 제발 9천점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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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천점이야 연두님 우린이예요? 네 우린이예요 자 가자 가자 전설 전설 제발 제발 전설 전설 4점들 가자 나선님 그나전 그나전 희림파바 제발 와아 야 황투 야 저 신임파 어 뭐야 김재원 뭐야 아 김재원 뭐야 와아 말도 안돼 말 와아 김재원 뭐야 김재원님 아 좀 더 걸걸 와아아아 아아 짜따 똥킹님 쳐댔다 똥킹님 쳐댔다 아아 똥킹님 잘 맞췄니 똥킹님 제가 말했죠 너무 너무 쌍남자 특이였어요 으흐흐흐흐 쌍남자 특이였다 롤러코스터 하셨네 와아아아 15000점 21000점 와아 엄마 25점 뭐야 와 똥킹님 이거 파산이죠 이거 diplom잔 축에 다시 와어요 er sitten b 여기서 치고 오시네 여기서 올라오시네 5학군명 한 번이네 와 4,400점 망했어 좋아좋아 와 나는 안 잃어서 다행이다 망했다 아 똘킹님 100 빌려드릴까요? 100? 오케오케 100원만요 오케이 일단 그럼 똘킹님 파산인거네요 그럼 똘킹님 연두님은 이번 타시고 예예 파산 맞네 파산 저 끊기나요 혹시? 아 지금 괜찮아요 똘킹님 연두님은 이번 라운드 쉬시는 파산 다음 라운드에 100포인트 좋아집니다 아까 쉬고있죠 연두님 오버워치하고 약간 연이 좀 없나봐요 잘가 누구야 잔인해 아 결국 어동님이 희림파파 3천 가자 이래놓고 본인이 고맙고 아 아 사면 벌려놓고 아 아 왜 이렇게 휘둘리세요 똘킹님 왜 휘둘리세요 4배는 걸맞은데 너무 휘둘렸죠 자 이번에는 뭐 이벤트 없이 그냥 두 배죠 2배 으 으 1 1 자 이제부터 베팅 들어갑니다 아 시작할게요 아 아 생각이 또 잡힌 만에 이번에는 2배에요 아 네 그냥 노말 달달하죠 어제랑은 파는 크기가 다른데요 아